나색전사 컨셉으로 생을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꼭 안 보인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요 봐봐요 안 봐도 가고 하고 다 할 수 있어 좀 힘들진 몰라 근데 그게 절망스럽다고 하진 않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?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가고 있잖아 가고 있지 아 이건 어쩔 수 없지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건 좀 어쩔 수 없기는 해 쨍 쨍 쨍 어 쨍 쨍 라셋 검사 초콕보의 새로운 룰이에요 10분 감고 1분 뜨고 아 일단 나가서 좀 돌자 기본도 꿉꿉꿉한데 나가서 돌자 일단 지금 관문 앞에 잡고 있죠 발리스타 여기 깨졌을 때 싶고 발리스타 애들 있다 잡몹 있다 잡몹 있다 딱 죽었나? 약 먹고 어 아직 있어 지금 가드했다 나 전혀 쟤 가드하고 있지 소리 좀 키우자 청각에 의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마 일로 가면 그 콜로세움 나오지 않나? 미구형 콜로세움 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아 방패병이다 방패창이야 아 방패를 방패를 들걸 그랬다 나 아 미친 방패 언제 내려 아 제가 여러 명이다 지금 방패 왜 안 내리냐 쟤 뭐야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뱅 오케이 하나 잡았고 아니구나 내가 죽은 거구나 내가 죽은 거였구나 됐어 다시 눈 감고 갑니다 이게 부활이 어디서 됐는지 모르겠다 축복에서 부활한 것 같진 않은데 아야 아 뭐야 아야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뿌뿌 있다 뿌뿌 뿌뿌 있다 도망가 뿌뿌 뿌뿌 너 둘러싸이면 안되는데 뿌뿌 어쩌냐 아니야 쪼꼬뽀는 심한으로 깹니다 일단 약은 좀 먹고 쪼꼬뽀가 그동안 검두를 수련한 이유가 있었지 하나 잡았고 오케이 아니구나 터지고 있구나 내가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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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너무 많은데 이거 거기구나 그 길목이구나 그 길목이구나 애들 많은 거 보니까 아야 아이고야 아이고 뭐 터졌다 여기 터지는 게 왜 있지 아야 왜 이렇게 부활도 오래 걸려 이거 전에 이러다 튕긴 적 있었어요 뱅들링 이러다 튕기더라 튕겼네 진짜로 튕겼네 아 벽 튕? 그러면 입구가 아니야 이거 발리스타 때릴 때 소리고 일단 가보자 모르니까 드디어 흙을 밟는 소리가 들려 드디어 흙이야 드디어 땅이야 나는 이러면 막힌 거야 이러면 막힌 거죠 어? 떨어지는 거 같은데? 아 그럼 이 관문을 또 통과하기는 좀 고역이니까 센까죠 센까기 작전으로 가자 폴짝폴짝해서 센까 센까고 앞으로 쭉 가보자 뭐라도 되겄지 막혔네 또 됐다 나왔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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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돌자 아 여기 왼쪽에 절벽 있지? 여기 이 위치가 기억이 나 어 10분 됐어 10분 됐어 됐어 1분간 눈 떠요 1분 1분간 아야 아 눈 아파 아 눈 아파 이 거 눈 떴는데 죽고 싶진 않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제 알기로 그때 여기 쏙 축복을 제가 안켰어요 여기서 여깄다 저기 축복키고 원성길 좀 찾아보자 아길고드? 링그레이브 갱도 내가 이걸 어떻게 킨거야? 그럼 여기서 이 오른쪽 길로 쭉 가자 자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여기지 여기 앞으로 쭉 가게 합니다 1분 타이머 10분 시작 앞으로 쭉 저는 나색전사 컨셉으로 나색전사 컨셉으로 생을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꼭 안 보인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요 봐봐요 안 봐도 각오하고 다 할 수 있어 좀 힘들진 몰라 근데 그게 절망스럽다고 하진 않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?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각오 있잖아 각오 있지 아 이건 어쩔 수 없지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건 좀 어쩔 수 없기는 해 하지만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죠 다시 방향만 확인하고 앞으로 쭉 아니 앞으로 쭉 가니까 다 떨어졌잖아 어디서 돌아야 될까?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낙사할 것 같지 않아요? 뭔가? 잠깐만 좀더 가봐 좀더 가봤는데 물 물텀벙이가 있다? 그러면은 그 습지 거기라는 거지? 아길 호수 어? 불안한데? 런하자 그냥 바로 런하자 준비 아무것도 없으 아무것도 없으 이거 하는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돼 어어? 어어? 어어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소리나 아야 누구한테 맞은 거야? 꽃게인가? 동물한테인가 보다 이거 계속 앞으로만 가 근데? 이래가지고 찾을 수가 있나? 내가 갈 것을? 이상하다 뭐 아무것도 없어 아직까지 어어 아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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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아인 있는 소리 그리고 이거 잠목들 잠목들 막 나오지? 뭐 좀 더 가면은 림그레이브 남쪽이다 그럼 야 이걸 소리로 찾는다 기어이 가볼까?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볼까? 물가네? 어떻게 된 거지? 물가가 왔어 아 아까 그 아인 있을 때 방향 잘 접을걸 으악! 뭔 소리야! 뭐 있다 뭐 뭐 물지대에 와가지고 막 개 있나보다 개랑 그 먼 개랑 어? 뭔가 찾았네? 뭐 뭐지? 여긴 어디야 또? 아 잠깐만 전에 왔던 거긴가 보다 전에 왔던 갱도 아 아쉽게도 그 몬성 가는 길은 도저히 못 찾네 내가 오오 말소리 나 왜 말소리 들렸어 이제 토렌트는 말이 아니지 역마지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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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돌아봐 오 마차 있어 지금 마차 있어 근데 안 보이는 내가 할 순 없잖아요 땡 가자 안 보이면 잡을 수 없지 푸푸 있어 푸푸 푸푸의 마차의 말소리까지 다 들렀어 난 지금 내 감은 지금 미쳤다고 조금씩 턴 하면서 천천히 코너 조금씩 코너 코너 오 오 오 마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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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오 전사 있어 전사 있어 오 요 요 요 요 요 내 엉덩이 쫓기고 있다 야 맞서 싸워 맞서 싸워 맞서 싸워 계속 내 언제까지 이럴 수 없지 전투 준비 아오 어! 나갔어! 잡았죠? 다시 진행하자 보고 진행해 어 거의 다 왔네 잘 왔네 쇼코보 잘 찾아왔네 어떻게 내려가냐 여기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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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! 아 또 급내게 멀어요 아무튼 저기까진 눈 뜨고 가자 여기서 방향 어떻게 가면 또 습지대 나와서 또 갱도 들어가요 갱도 들어가기 싫으니까 직진하자 이제 아 난 어제 너무 신기했어 그냥 가다보니 갱도가 나왔던게 어떻게 떼맞지 오오오오 이게 계속 뭐야 이거? 사냥개 기사야? 의외로 또 되게 조용하게 여행하네 막히는거 같지도 않아 아야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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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때려 누가 때렸던거 같은데 오오오오오 오? 발리스타 소리 났죠 지금 어어? 아 거인가본데 여기? 괴.. 괴물이송대교 어? 진짜 잘 찾아와서 죽었네 괴물이송대교 진짜 잘 찾아왔는데 아 아까워라 어 쐐기 있었어 야호오 쐐기 부활까지 괴물이송대교까진 이어서 하네 그럼 앞으로 쭉 가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해 여기서부터 다시 해 근데 여기서 죽었구나 점프하다가 자아 방향 확인만 하고 가자 앞으로 쭉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멜리나인가 누가 아빠한테 편지 좀 전해주세요 하고 있겠지 그럼 무시하고 가면 돼 잘 찾아왔으니까 이제 동굴 밑에 면 이제 여기에 그 아임들이 또 잔뜩 있을거다 아임들과 거인과 괴가 있겠지 오오오오 그랬어 소리 났어 날렸어 들렸어 오늘은 몬성 샅기까지라도 하자 몬성 몬성 위치 확인까지라도 하자 뭐 잘 오고 있나본데? 막히지도 않았고 이 정도면 뭐 찾아왔지 뭐 오오오 대궁 대궁 있어 찾았어 그럼 찾은거야 몬성 찾은거야 대궁 소리 들렸죠 그 거인 대궁 쏘는거 맞았어 위치는 맞았어 근데 전석은 날 맞추지 못했어 코너 아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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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 타이밍이겠지 했는데 오오 오 제대로 맞았어 근데 가까운가본데 아 이거 두번은 먹지마 어? 요 앞에있다? 거인 아 짱짤 맞춰 거인대 앞에있지 라곤하고 다가가 뒤에서 들렸어 뒤다 라곤해 오! 맞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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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얘가 발그루기라 하지 참 아야 오케이 빼빼 빼빼 보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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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 칠 그거 됐죠 드록이 됐지 오! 잡았어. 거인까지 잡았어. 근데 입구가 어디냐, 근데? 앞으로 가면 되나? 아, 여기 되게 크잖아, 몬성. 그럼 안녕! 벽. 벽이야. 여기도 벽이야. 어? 이제 벽 아닌데? 계단이지? 여기 들어간 계단이지? 그럼. 어? 떨어졌다. 떨어진 거 보니까 오르막길이었어. 아까 거. 그럼 아까 거기로 좀 가운데로 가볼까? 여기서 재수 없으면 또 떨어진다. 난간이 없네. 손잡이가 없어서 이래서 위험해. 들어온 거 같은데 이제? 안전한 거 같아. 들어가볼까? 어어어어. 상자 있어? 벽 있어? 어? 우중 부서지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성 들어왔나 보다. 목도인 없죠, 이런 게? 찾았다. 찾았다. 본성 찾았다. 오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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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힘들었다. 아. 아. 죽네 힘들었다, 진짜. 거예요. 즉, frankcore. Suzлад밥 territory. Yep. learningkey. il